엄마, 5년 몇 해 도착했어. 어, 그래? 응, 근데 되게 가볍던데? 아, 그게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수면 개선 임상시험에 성공했고 숙면모드라는 게 있어서 몸에 맞게 온도를 조절해 주거든? 응응 거기다가 IoT라나 뭐라나 핸드폰으로 끄고 키고 다 되니까 외출하다가 미리 켜놓기도 좋고 너희 아빠 허리 찜질할 때도 너무 좋은 거 있지? 오, 진짜? 땡큐 잘 쓸게요, 난 잘 잤다 설마 지각인가? 오, 다행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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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